오늘 시장 분석과 오우장 전략 또 전문가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카카오페이징권 윤정식 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 시장 움직임이 무겁긴 한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대형 중 일부 종목들은 좀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장 먼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선 오전장이 시장이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상당히 좀 무겁습니다. 매도 금액이 많아서 무겁다기보다는 매수 금액이 좀 적어서 무거운 느낌이 좀 더 많고요. 매수 금액 자체가 매수하는 금액 자체가 좀 적다 보니까 매도 금액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낙폭이 계속적으로 좀 커지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은 여전히 좀 낮은 상황이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거래대금 감소, 눈치보기 장세, 국내 시장, 한국 시장과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 매도 금액 자체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사실은 훨씬 적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은 5천억 가까이, 기관은 3천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금일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 1천억은 넘었지만 2천억 안 되는 그런 자금들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금액이 크다기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매수가 없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매수가 없는 부분들, 지수는 대부분 하락하고 있고요. 매도만 대부분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많이 하더라도 매수하는 섹터가 그래도 2, 3개 정도는 되는데 오늘은 정말 거의 없습니다. 운수장비 쪽으로 외국인이 126억 정도 매수가 들어가고 있고요. 전기가스에서 기관에서 49억, 거의 매수가 안 들어가는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섹터를 대부분 좀 고르게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한 37억 정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매수 금액이 좀 미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낙폭 과대했던 종목들, 코스닥은 상승하는 종목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위부터 10위까지는 모두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상승하는 종목이 있긴 있는데요. SK 하이닉스와 네이버가 한 1%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상승하더라도 상당히 좀 미미한 수준입니다. 낙폭 과대에 따른 소수 종목, 두 종목이 특별히 오늘 1% 오를 만큼 좋은 게 아니라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기술적 반등 성격의, 저가 매수 성격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최근에 국내 증시 거래대금인 코나이고 폭락장 수준까지 되돌아갔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매수세가 너무 약화되는 점, 특징적으로 볼 수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좀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여전히 오후장도 눈치는 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정도의 하락, 혹은 조금 더, 낙폭은 조금 더 커질 수는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장은, 시장 자체는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을 선별하실 때는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다시 재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PER이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낙폭이 굉장히 좀 과도했거나, 아니면 2분기나 3분기에 실적이 확실히 올라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적이 1분기 좋았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2분기, 3분기를 봐야 되거든요. 실적이 확실히 좋아지는 종목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들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프트웨어라든지 기술주라든지 바이오, 소재주,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들은 전체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실적이 상승하는 종목 중에서 매수하시는 종목은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은 보수적으로 보라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종목을 오르실 때는 현재 밸류에이션이 재산정되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폭이 과대하거나 2, 3분기 실적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종목들 위주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